발소리 어디 발소리지? 덤벼 아쉬운데? 어 쟤 석궁이다 쟤 내가 스스럭 스크스스 이거 스르르기인 줄 알겠지? 영혼의 맞다이 도전 집중하자 도전 진짜 집중할거야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꺼낼 때가 됐나? 샷건의 SR 샷건의 DMR 도전 도전 너 아까 나 판처로 죽인 년 아니야? 이 자식 얘 차려다 얘 아까 걔 아니야? 독수성공 완성되었다 이번판에 치킨 먹음 도전 겨우.. 겨우 이겼네? 아하 와 개 핀데? 진짜 잘 때렸는데? 이게 안죽네 도전 안되지 안되지 얘네 옷 보니까 조금 고였다 레오야 잠시 안되겠다 뺏고 와야겠다 레오야 아 아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? 몇 시야? 10시 안돼 내일 낮에 갖고 오노라 어디지? 옥상인가? 레오 공 찾으러 올라오는 중 지금 본체까지 올라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게 뭐 손일이야 이게 어떡해 와 일살속기네 그냥 지나갔으면 큰일날 내가 못 간다 꼬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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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쟤 좀 잘 쌌는데 다행이다 지금 와 진짜 요즘 너무 잘하지 않아 진짜 한판 한판이 진짜 거의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뭐를 맞추네 가야 건너가야 되는데 쟤또 누구세요 이럴 때 DMR이 웬만한 좋을까 내가 너무 못사서 못 맞출 줄 알았나 보지 좀 약간 나를 무시하는 듯한 플레이를 해서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14명 중에 오케이 아직은 한 발 한만 해 나의 엄청난 피지컬로 뚫고 나갈 수 있다 드디어 오늘 깨는 것인가 11킬 치킨 기가나 낀 10킬 2댕 기완 나이스 9명 중에 4킬 떨린다 이제 남은 애들은 진짜 구수일 확률이 5만 8천 퍼센트 서클은 아 어디 왼쪽 위 위 여길려나 아래려나 도로 기준으로 해우소도 있을 거고 9명이면은 결국 한쪽은 내가 뚫어야 되는데 왼쪽 한 번 보고 올까 아깝다 DMR 들 거야 아까워라 피 안 먹는다 이걸 이겨? 난 이거 치킨 먹어라 이거는 이건 이겨라 걸 뭐야 해우소 하나 들어갔고 난 이길 자격이 있다 걸렸네 삼뚜기인가 삼뚜기 아 경박사 내가 다 잡아야 되는데 쉣더 뒤로 빠져야 된다 건너가야 돼 서클이 이거 치킨 먹으려면 해우소부터 저리 하자 꿈인가 경박사는 안 된다 아 이게 안 죽어 경박사겠는데 수리탄 아끼지 말자 아이씨 쏘 여기 한 명 앞에 도래 한 명 끝 하하하하 삼뚝같은데 들려주세요 아 십길이오 경박사는 안 했어 좀 천천히 쏠걸 내가 더 유리했는데 하하하하 키나 300개 성공 인데 너무 아쉬운데 아니 11킬 치킨을 해야 되는데 10킬 치킨을 먹어버렸어 항상 이런식이야 1킬이 부족해 하하하하 아스파이 두 가지 치킨을 그리고 어느덧 확실하고 아침 일 아침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